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 정보사회론 강의하게 될 민진규입니다 정보사회론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정보직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보사회론과 심리학이 어려운 과목이고 또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가르칠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자료 저 나름대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책도 많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아서 학생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전략만 잘 수립한다면 충분하게 정보사회론도 좋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사회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보사회론 이론편에 관련된 3판입니다 그래서 이론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수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강의 노트라는 책도 있지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도 좋을 것 같고 이론에 대해서 잘 정리된 부분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저도 정보사회론 관련된 책자를 찾아보고 해외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보고 했지만 정보사회론은 국가정보학보다 더 복잡하고 더 난해한 학문입니다 국가정보학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논란을 초래하고 기본적으로 감옥 내용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정보사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제가 보기에 거의 한 20년 정도 아마 정보사회론 제대로 된 이론서가 종합적 이론서가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부 국무원이라든지 일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기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험서가 그동안에 좀 나온 게 아마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어떤 ICT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다 보니까 기존에 가르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더 혼란스러운 게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보사회론 관련된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정보사회론도 국무원 정보직 정보사회론도 국가정보학과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정확한 기출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치고 나와서 일부 문제를 복귀하거나 또 일정하게 어떤 특정 학원이 정보사회론 문제들을 복귀해서 공개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체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100% 신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국가정보, 아 죄송합니다 정보사회론이네요 정보사회론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민준규 정보사회론입니다 국무원 정보직이라든지 다양한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정돈해서 제가 책을 출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은 지금 핫하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미국의 주식도 AI 관련 주식도 많이 뛰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도 끊임없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암호화폐에 관련된 비트코인에 관련된 블록체인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VR, AR, XR, MR, 드론 이런 수도 없는 다양한 12가지, 16가지 기술이 다 있다 어떤 기관들은 8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12가지 기술, 신기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시험이 많이 출제됐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크게 기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일정 부분 이상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많은 내용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렌드 같은 이런 것들,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라지 랭기지,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거, LLM이라고 합니다 LL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좀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0, 90년대 초반부터 80년대부터 80년대 후반부터 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또 이런 프로그래밍도 하고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한 30, 40년 가까이 지금 컴퓨터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응용도 있고 이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 부분만큼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정리입니다. 개념정리 사실 모든 게 정보사회론입니다 정보사회, 정보와 사회가 어떻게 융합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게 정보사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시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념정리에 좀 많은 부분을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사회론은 일단 정보사회의 이해, 정보사회의 영향,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 이런 세 가지 큰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장은 정보의 이해입니다 도대체 정보가 뭘까? 국가정보학에서는 인포메이션은 첩보라고 그러고 인텔리전스는 정보라고 그러는데 정보사회론에서는 정보라고 그러면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데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라는 게 뭔가 정보사회의 이해, 정보사회에 관련된 이론들,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가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지 사회의 니즈가 기술의 도입을 이끌어내, 기술의 핵심을 이끌어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론들입니다 지난 우리가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중세에서 어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런 사회의 어떤 큰 변화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특정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게 정보사회에 관련된 이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끼리도 그렇고 사회와 사회와의 관계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서로의 지식도 전파하고 또 지식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 또 그걸 전달하는 방식들이 옛날에는 모르소로 전신으로 보냈다가 그전에는 그렇죠, 봉화로 보내거나 사람이 말을 타고 편지를 전달하고 봉화로 보내기도 하고 이걸 또 모르소로 전신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하고 TV 방송도 하고 인공위성을 통신을 통해서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인터넷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이 또 되고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뉴미디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SNS 같은 거 이런 것들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징들 SNS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1편이고요 2편에서는 정보사회의 역량입니다 정보화의 순기능입니다 정보화의 순기능 그래 정보화가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소통을 하려면 내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전화로 할 수 있고 지금 또 더 뭡니까 뭡니까 화상전화로 하면 얼굴 보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지식도 축적하기 쉽고 공부하기도 편하고 뭐 이런 게 순기능입니다 또 정보화라는 게 역기능이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도 침해되고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감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같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런 중이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표절 아닙니까 표절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일반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표절을 많이 하는 거죠 표절 다른 나라 논문도 베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작권 내가 창작자가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저작물을 누군가가 몰래 훔쳐서 불법적으로 쓰고 그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정보화 사회 그러면 누구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가 양질의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고 양질의 좋은 이론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가 태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자의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 침해에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정보 객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 정보 객차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음식 처음에는 지금은 잘하지만 음식 시키거나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막 누르면서 음식도 커피도 내가 주문해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가서 직원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끝이 났어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돈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가서 키오스크에 메뉴를 눌러야 되고 뭐 해서 토핑이 먹고 샷을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저보다 나이든 더 많은 사람은 더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객차라고 그럽니다 나이든 사람들, 시골 사람들, 지향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고학력자에 비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 벌 기회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정보 객차입니다 뭐 그런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건전 정보입니다 불건전 정보 포로노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공자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라 예수가,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했다 그런 소리는 안 들어요 뭐 재미도 없고요 정직하게 살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요 그거보다는 뭡니까? 이상한 뭐 그런 어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그림이라든지 글들, 그게 더 재미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런 거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살인, 죽이고 학대하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어떤 정보들이 훨씬 더 돈이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가 유통되고 건전한 정보들은 오히려 더 시장에서 택출되는 뭐 이런 것들이 정보사회의 여러 가지 역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이슈주고요 뭐 전자상거래 범죄 뭐 어둑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이번에 뭐 어떤 특정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뭐 티켓을 뭐 이렇게 할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회사가 부도나고 사라지고 공중분해되면서 그거를 어 회복하지 못하거나 뭐 사이버 머니를 엄청나게 충전했는데 회사가 망했거나 뭐 이래서 돈을 받지 못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당근거래에서 물건을 샀는데 뭐 휴대폰을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 할인해서 판다고 해서 샀는데 백돌이 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이버 범죄 중에 하나고요 뭐 여러가지 있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정보화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친 영향 국가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개인들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들은 뭐 자기가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개인정보에 침해될 위험도 있는 거고 기업들은 어떤 특정하게 IT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생산을 자동화해서 직원들을 좀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업무의 프로세스 ERP를 도입해서 업무를 전산화해서 굉장히 효율성도 높일 수도 있고 뭐 또 뭐입니까 디지털 터입 같은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은 실험을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해서 신제품 개발하는 기간을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미친 영향도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97년 IMF 위안 위기에서 거의 뭐 나라가 짝살이 났다가 DJ 정부가 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대대적으로 조입하면서 지금처럼 온라인 게임 회사도 많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있고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도 만들어지고 카톡 같은 이런 메신저도 또 승행하고 뭐 여러 가지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어떤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배달의 민족 같이 이런 어떤 배송하는 온라인 중개자들 이런 사이트도 많이 만들어지고 뭐 기계 경제나 기계 에코노미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국가의 뭐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조선소라든지 철강회사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뭐 판교에 있는 IT회사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AI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인터넷 웹소설 만들고 웹툰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든지 산업의 구조라든지 뭐 국가의 어떤 뭐 재정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어떻게 해야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또 잘 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는 게 정보사의 영향입니다 2편입니다 물론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어떤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3편은 정보기술과 정보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과 컴퓨터 관련된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이 돼 왔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발전이 돼 왔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발전되어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왔는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기술들을 좀 보는 거고요 통신과 정보통신입니다 인터넷입니다 모로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떤 인터넷 통신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통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15장입니다 16장은 인터넷과 인트라넷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프로토콜의 어떤 종류라든지 인터넷 프로토콜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17장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특성들이 뭐 다양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걸 정돈해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렵지만은 또 나름 뭐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회 관련된 법률들 뭐 여러 가지 정보사회의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순기능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런 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의 해남 같은 거 다른 나라는 그러면은 정보사회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얼마만큼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그동안에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조금 유사한 문제 만들어서 제가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정보사회의 미래입니다 뭐 사이보그가 출연하고 AI 비서가 하고 뭐 챗 GPT 같은 뭐 챗 GPT 같은 거라든지 오픈 AI라든지 GPT 오픈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면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기반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고 단순 노동자들은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회사의 업무가 보고서 쓰거나 어떤 처리하는 업무가 그 AI에 통해서 이미 다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보면은 보험사 같은 데서 이런 데 콜센터에서 전화하고 전화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챗봇이라고 챗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팅하는 CHAT 챗봇이라고 있는데 채팅하는 로봇입니다 내가 얘기하면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저녁에 뭘 먹었지 추천해줘 이러면 추천해 주는 거죠 제가 알아서 뭐 이러리 하면서 그럼 서울 시내에서 양천구에서 좋은 음식점 중국집 좀 알려줘 그 집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줘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옛날에 검색에 찾아 찾아 들어가는 것을 이해가 다 알려주는 거죠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챗봇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핵기적입니다 핵기죠 핵기적이면서 정보사회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인간의 지금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원숭이 뇌에다가 반도체 칩을 꽂아가지고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 지능을 향상시키는 그 실험을 했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나면은 우리 머릿속에도 제가 뭐 복잡하게 정보사회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몇 달 공부할 필요 없이 50만 원짜리 칩 하나 사가고 머리에 꽂으면 정보사회 모든 일어나고 기출문제 20년 치는 전부 다 다 순간적으로 입력 받아가서 시험장에 가서 찍으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시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정보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정보사회가 갈 것인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20장 정보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에비어 공군대입니다 시더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경험들을 하다가 2005년부터 한국에서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악, 총성없는 정보전쟁, 내부고발과 윤리경력, 국정원 합격 가이더북, 여러 가지 산업보안학, 드론조정서 자격증, 드론학개론, 삼성의 미래, 삼성문화 4.0, 정보사회론 이런 한 100건, 110건 이상의 다양한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는 정보전문가로 인식을 받고 싶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한 30년 이상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국가의 경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동안 이런 쪽에서 계속 논술이라든지 국가정보학이라든지 정보사회론, 이런 기업의 경영 핵심이라든지 코퍼레이트 컬처나 비즈니스 에틱스, 히슬 블루잉, 이런 드론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하고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보사회론을 가르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대학에 또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도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전략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정보전략 같은 것 이런 부분들에서도 컨설팅하고 이러면서 IT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실제 오랫동안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하고 또 언론사들하고 회분도 많이 하고 기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연도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미디어, 뉴미디어 이런 데 대해서도 좀 이해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에 기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외국 언론에도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사회론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얘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보사회론은 고독점은 어렵습니다 누구든 고독점은 어렵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80점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소수고요 국가정보학은 제가 20년 가르치면서 만점 받는 학생도 많이 받습니다 만점 받는 학생도 제보 있고 이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또 따라오면 거의 90점, 85점, 90점 거의 다 넘는데 정보사회론은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독점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럴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겠다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군무원 정보직 7급하고 9급의 합격점들이 거의 65점에서 72점 사이, 75점 사이입니다 최대 올라가도 75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학이 90점이라든지 95점 정도 받으면 거의 20점 이상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보사회론은 60점만 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60점을 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사회론을 너무 고독점을 받으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꼭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맞춘다 그것만 생각하면 60점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라는 것이 기출문제하고 유사문제가 70, 80%에서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하고 유사문제가 거의 70에서 80%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시험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특히 정보사회론은 기출문제가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기존 문제들을 사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그냥 공부 많이 해서 학교에 간 학생들은 내년에 시험 다시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하고 떨어진 학생은 어차피 작년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에도 문제를 못 풀 확률이 있고 또 자기가 점수가 낮았다는 것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를 또 다시 출제하는 데도 부담이 없어요 제가 출제위원이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와 유사문제를 최대한 반복적으로 기본기를 갖추고 공부하면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80점, 90점 맞겠다 그런 가요금 불이 필요가 없고 최소 60점 이상은 맞겠다 60에서 70점 정도는 내가 맞겠다 뭐 이런 생각만 가지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같이 따라오시면 제가 최소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뭐 40점대 뭐 이렇게 50점도 못 넣으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60점은 어떻게든 맞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렇게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이론을 철저하게 좀 이해시키고 심화이론도 좀 소개하고 해난 이슈들을 최근에 크런트 이슈로 해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빨리 따라가면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요즘 이슈가 되면 비트코인 문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빅데이터가 또 얘기하면 빅데이터 나오고 AI가 갑자기 뭐 구글 딥마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갑자기 그런 어떤 엔진들이라든지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체집비트가 나오면 그런 문제가 또 출제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몇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정리해 놓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체계적으로 이론을 요약할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한 문제들 또 저도 뭐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 통해서 나름대로 몇 년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도 복원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유사 문제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도 뭐 아무 때나 만들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최소한 기출 문제 좀 풀어보고 기출 예상 문제 풀어보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최대한 만들어서 좀 풀어보면서 예상 문제에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핵심 문제들은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강도 하고 다니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너무 욕심부리 필요 없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 공부할 필요가 없고 너무 최신적이고 한국의 어떤 책에서도 소개하지 않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특정 논문들이나 외국 자료들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 하시면 기본적인 것만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기출 문제들 나와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춘다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땐 학기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 저도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노력하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수업 중에 뭐 하셔도 좋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여러가지 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의 정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자료를 읽고 제가 뭐 그냥 판사하는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보고 이런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는데 더 많은 강의 시간을 할애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과는 저는 좀 다르게 좀 잘 추격 잘 추격하고 요약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강의 교환들을 가지고 계속 강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떤 개념들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특정한 사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핵심이 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연관도를 연관성을 파악하셔야 제가 봤을 때 이해도가 높습니다 무작정 외운다고 공부가 되고 좋은 성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이상의 백그라운드 지식과 그 학문의 어떤 구조만 이해하면은 사실 시험장에 가서 고독점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다 고독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90% 정도는 내가 알고 있고 10%는 유추하거나 내가 어떤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가면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론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고독점을 받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떻게든 많이 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외우지 않은 문제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근데 실제 학기 가는 학생들은 많이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자기가 이론을 이해해서 맥락을 잘 찾아가지고 모르는 문제도 자기가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영향을 키우는 대로 제가 강의도 그런 방식으로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의 사례 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세 개 세 개 네 개 정도 되는 게 지금 뭐 우리가 뭐 주관식 문제를 시험 치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식 문제를 치기 때문에 사실 선대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개 아니면 네 개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들만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기록의 사례 속성 뭐 선거의 세 가지 특성 네 가지 특성 그런 부분이 맞는지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진본성의 의미가 뭔지 진례성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무결성을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용 가능성이 얘기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인 거죠 단순하게 나오면은 다음 중 기록의 사례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게 나오고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7급 정도 한다면은 다음 중 기록의 사례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산업 존 나이스비처가 얘기하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들 이것도 뭐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뭡니까 이 각각의 매치되고 있는 게 뭐가 대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 순서대로 외우면은 이걸 다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서 보면은 단기와 장기 제도와 자조 대의와 참여 이런 개념들만 종적과 행적 양자와 다원 북방구와 남방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전과 국가정보학의 냉전과 탈냉전 얘기하듯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여기 냉전사회와 탈냉전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개념은 완전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구분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고 이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은 사실 크게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유행 문제들은 거의 다 보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좀 공부하는 방식을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더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암기보다는 이해에 좀 지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와의 역량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미래 정보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 IoT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우리가 설명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뭐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지식의 분류 앞에서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다시 끌고 와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시 다 풀어가면서 연계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복입니다 사실 공부는 내가 생짜배기로 외우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유사한 컨텐츠를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도 하고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계속 좀 더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보의 효용이라든지 뭐 정보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지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뭐 과거에 2021년 기출문제 같은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최신 이슈죠 최신 이슈 최신 이슈 최신 이슈도 꼭 한두 문제씩 뭐 마인테네 서너 문제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최대한 정돈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사회로는 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나름대로 정돈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기존 제 책에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시중에 어떤 나와있는 어떤 책보다 많은 내용들을 커버하고 있고 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책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모든 것을 100%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정보사회론 정보사회론 군무원 시험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변칙적이거나 또 여러 가지로 좀 더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들이 꼭 자주 빈 출제되는 빈도라든지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고독점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시험을 쳐도 저도 만점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만점 받을 수 없고 제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가도 제가 시험장에 가도 정보사회론은 제가 고독점 받을 자신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가역불이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한 60점에서 70점 정도 그 정도만 맞는다 생각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 너무 지엽적인 것들 미시적인 문제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이슈라든지 최신 기술 동향이라든지 뭐 최신 이론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계속 정리하고 정돈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재는 민중교 정보사회론 이론편 그 다음에 강의노트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하고요 문제풀이는 또 별도로 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은 이메일도 있고 게시판에도 하실 수 있고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론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부터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상세하게 강의 내용을 또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